네 감사합니다. 그럼 아까 저희가 인사드릴 때 못 보던 얼굴도 많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오마주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안녕하세요 오마주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주에서 리더를 받고 있는 사나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주에서 보컬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마주에서 랩밥도인 송기입니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마주에서 랩밥도인 송기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반응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직접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아까 들려드렸던 저희 이번 활동 타이틀곡 탬버린이라는 곡 한 번 더 들려드릴 텐데요. 어떤 곡인지 사나씨가 잠깐 소개해주세요. 네 EDM 장르를 기반으로 한 아주 신나운 곡이죠. 여러분 아까 전에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? 그러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알겠죠? 네 아까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텐머니라는 가사가 나오면 같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오마주는 이번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마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오늘 좋은 곡을 가져와서 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